아 기네시스 한 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미스 미스 아 요런 느낌이죠 기네시스 아주 좋았습니다 아 좋아 어어 잘못 눌렀다 어 바인드 쐈어 자동으로 안걸리다 나 무슨 스킬을 막 쓰고 싶은데 두뇌가 안돌아가네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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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죽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안좋아 호텔 정비한다 자 두뇌를 다시 썸보자 그렇지 그렇지 자 성황파악 얻어졌어 오 저 스킬 뭐야 쿵이야 불이 자꾸 가네 enough Only 아, 왜 자동물약이 없냐? 큰일났네, 이러면 없겠는데? 어떡하냐? 없는거지? 안나오는게 아니라 아, 있다, 있다, 있다 됐어 어구 어떡하냐? 아, 너무 구석탱인데? 나오고 싶은데 어떡해 아, 주나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왜 여기까지 날라와 가면 죽는거 아니야? 오 엄청 놀랐네 아 아 바인드가 걸렸네 아 아 아 아 아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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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킬을 쓰고 싶은데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네. 아 죽었나보다. 이거 어떡하냐. 오른쪽으로 빠져 써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서 고민을 하고 앉아있네. 크론이 뒤지는 거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아 큰일났네 아 그냥 빠질걸 아 애매했는데 어떡하냐면 어떨거 같은데 아 무적기를 쓰고싶은데 말이지 어디야 히어 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천천히 가자 안되겠다 아 뭘 눌러야되는거야 도대체 이게 만화체에 오는거 아니야 어후 와 겨우왔네 깨는데 주력하자 또 트여 아 또 트여 헤헤헤헤헤헤헤헤헤 8분 남았으니까 아 바인드가 뭐더라 어? 이거바인드가? 가면 죽네? 가면 죽을거 같은데? 아 그렇지 아 그렇다 에너지나 채워 아디라 게 어디에 정신이 simmer 아따 이럴 아따 아 2. 3. 3. 4. 4. 5. 5. 5. 5. 5. 5. 5. 좋아 좋아 잘 되어가고 있어. 무슨 상황이야? 어, 그렇지. 안 보여. 튀어. 안 보이면 돼. 그래. 좋았어. 아주 꼼수, 꼼수 좋았어. 버텨. 그렇지. 안 되면 되게 알아요. 야, 이렇게 했는데까지 못 깨면 좀 그렇지 않는구나. 버텨. 그렇지. 오우. 어, 설마. 아, 이건 안 될 것 같은데. 아, 아이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즐거운 게임이었습니다. 아, 이렇게까지 했는데 웃겠다고. 아, 이 끝에 다 버렸네. 아... 아, 쉽고만 아직. 아, 스킬 활용도가 굉장히 안 좋았어. 음, 무적히 활용. 이걸 한 번 썼어야 됐는데. 뒤지면 생각이 나가지고. 흐흐흫. 흫흫흫. 흠. 흐흠. 흐흫. 그렇구만. 흫. 아, 피방무개인 줄 알았다. 아, 피방무기네. 흫흫흫흫흫흫. 피방무개인 줄 알았다가. 피방무기네. 흐흫흫. 음... 음... 그렇군요. 메소 획득량이 5배로 증가. 보스 장비 드럼율 증가. 최대 HP 200, MP 200. 아, 2레벨당 데미지 1% 증가가 있구나. 아, 그렇군요. 처음 알았네. 공막 5 증가. 2레벨당 데미지 1%? 아... 아, 그래서 비교적 수공이 높게 나오는 거구나. 아, 아쉽지만은 고맙습니다.